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탄핵 리스트에 오른 한 명이자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조직적 비방과 선동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응원한다는 댓글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권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두 차례 조사했던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어젯밤 검찰 내부망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일부 공당이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박 검사 등 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반박한 겁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박상용 검사실에서 벌어진 술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나 조작은 없었다며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되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박 검사를 응원한다 검사를 향한 부당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 등 응원 댓글이 100개 넘게 달렸습니다 대검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한 대응 시점과 수위를 고심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